네 안녕하세요 배너성국입니다 네 2024년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제가 손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짜란 혹시 삐삐들은 혹시 손편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? 저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손편을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출발 우선 용기에 쌀가루를 담아주세요 쌀가루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단호박이고 이게 백년초 백년초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손편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이제 쌀가루를 다 부었으면 물 80ml를 넣어주세요 이게 컵이 30ml이니까 30ml을 두 번씩 하고 20ml 한번 넣으면 되겠죠? 우선 30ml 오 딱 됐어 무슨 일이야 나는 뭔가 있나 봐 30ml 그 다음에는 반죽이 잘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안 흘리기 조심해야겠다 오 벌써 이렇게 물이 묻으면서 끈적끈적해지고 있어 9월엔 뭐가 있지? 9월에 추석이랑 혹시 배너 컴백? 10ml 벌써 이렇게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맞나? 10ml 물이 부족해 보여요 10m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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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ml 촬영노래 하는 것 같다 12ml 11ml 8ml 뭔가 깨달았어요 송편은 반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뭉쳐져 있는지 하나하나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집중을 해서 절대 약간 떨어진 애들이 있으면 안돼 나고대는 친구들이 없게 다 주워 다 살려 어디까지 반죽을 해야 되죠?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더 반죽이 잘 되나? 이래도 약간 인내가 필요하네 성격 급한 사람들은 못 할 것 같아 이걸 언제 또 하라는 거야? 오케이 이제 빨간색 바로 할게요 빨간색도 정확히 80mm 30mm 그리고 30mm 한 번 더 괜찮아 근데 아까도 80mm 좀 더 해가지고 10mm만 더 넣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열심히 좋아 지려지고 있어 좋아 좋아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요즘도 성편으로 손으로 직접 빗나? 옛날에는 다 일단 손으로 빗었으니까 와 진짜 할머님, 할아버님들, 어머니, 아버지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따가 송편 모양 만들 때가 가장 기대돼요 예쁜 송편 만들어야지 네 오케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거주 ensen 네 일단 다 반중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와 진짜 너무 힘들어 여기 넣어야 되니까 한.. 어느 정도 해야 되지? 좀 큰 거 많은가? 좀 많아 보인다. 면 좀 적고 이 정도? 조금 떼어내서 안에다가 속재료를 넣을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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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? 오잇? 됐어! 다음! 일단 오리지널하게 좀 무난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. 그 다음부터는 좀 이쁜 모양 한번 저만의 개성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안에 깨소를 넣고 깨소를 덮어주면 되죠. 안 흘리게 조심해야겠다. 손편이 어떻게 생겼더라?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안쪽을 꼬집어 주는 거예요. 테두리를 이게 나의 첫 번째 성편 예쁘게 할 거야. 어? 깨소금 튀어나올라 해. 깨소금 이랍니다. 깨소가루. 안 튀어나오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쁘다. 오케이. 하나 이거 이렇게. 기본. 기본 모양. 이게 완성. 오케이. 다음. 하나 더. 또 동그랗게 말아준 다음에 깨소가루 널 공간에 만들어주고 깨소가루를 올리고 고맙다. 욕심은 안 돼. 하고 덮어. 어? 이게 성편인데? 위에 약간 앓고 이런 게 성편이지. 이건 이상한테로 갈게요. 오케이. 두 개. 두 개째. 끝. 어? 예쁜데? 세 번째. 얇고 넓게. 얇고 넓게. 얇고 넓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깨소를 올려줍니다. 깨소 듬뿍. 오 훨씬 좋아. 오 맛있겠다. 예쁘게 덮어준 다음에 완전 남는데? 더해도 되겠는데요? 하고 잘 덮어줍니다. 잘 막아주면 아직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갑자기 개성에 담겨져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성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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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 아닌데 아닌데 아아 아아 바로 다음 거 여기서 지제되면 안 돼요. 우리한테는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서라 자 그래도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적당히. 오케이. 오케이. 잘 덮어준 다음에 마무리. 오케이. 됐어. 오 잘 안 됐어. 오 진짜 어려운데? 일단 마무리는 그래. 해야 되니까 끝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끝에만 이렇게 잘 닫아주고 끝에만 이렇게 잘 닫아주고 네 색깔이 되게 예뻐요. 이거는 아무것도 열심히 반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맛있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오케이. 빨간색도 안에다가 깨 숟가락을 넣은 다음에 잘 덮어줍니다.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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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약간 샤오롱바오 같아요. 이거 복주머니 같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하고 핑크 하트 모양 하나 만들어주세요. 아 핑크 하트 모양이요? 원하신다면 이건 다음 것부터 만들게요. 오케이. 이제 핑크 하트 갑니다. 주문하신 핑크 하트 들어갈게요. 자 하트 어떻게 만들지? 이거 넣은 것 같아. 하트 하트 하트라면 하트인 거야. 파란색도 그냥 재미로 하나 해볼게요. 파란색까지만 딱 하고 이제 이걸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반죽 엄청 잘 돼. 엄청 이거 와 이건 거의 물인데요 물? 이거 약간 기대해야 되네. 오 이거 완전 잘 돼. 아 이런 거지 잠깐만 이것도 예쁘게 깨 숟가락으로 올리고 한 스푼 더 이렇게 서비스를 한 스푼 더 넣어드렸습니다. 위에를 약간 좀 예쁘게 꾸며주면 돼요. 그러면 끝 오케이 가보자 송편 찌러 아이고야 여러분들 송편이 다 쪄졌습니다. 우와 네 다 완성이 됐고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라란 오 보지 냄새 나는데 탕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너무 예뻐요. 잘 된 것 같은데? 보세요 삐삐들 제가 만든 거예요. 이게 이게 하트고 하트 송편이고 예쁘죠? 잘 된 것 같은데? 파란 색깔 그러면 이제 바로 먹어봐야겠죠? 처음에 한 게 약간 좀 피가 두껍게 되어 있었고 나중부터는 좀 피가 얇았었거든요. 제가 볼 때 얇은 피가 이건가? 어... 이건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오 이렇게 손편에 줄 참기름에 바르는구나 불러서 먹으면 되겠죠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반죽이 반죽이 구고 안에 그 뭐냐 이거 왜 이거 깻솟가락 1위에요 다른게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란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뭐.. быстро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거까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아. 깨솟가락 많이 넣었어야 됐는데 음 음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깨솟가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이게 단맛도 많이 느껴지고 좋네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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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통편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뭔가 처음에 어색하고 좀 낯설었는데 이렇게 먹어보는 것까지 하니까 나름 또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나름 뿌듯하네요 뷔피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뷔피들 2024년 추석도 직접 송편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배려선거 한번 더 하시면서 소중한 시간 만들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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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